네, 안녕하세요. 검도왕 진사부의 김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혼자 나오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장에 도착했으니까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프로필을 일단 여기에 써붙여 주셨는데 프로필을 한번 울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검도의 공인 연사 6단, 대한검도의 조선세법 3단 우와, 용인대학교, 검도 전공, 용인대학교 수상내역으로 한번 SBS 검도왕 대회 3위 충계중고연맹 대회 우승 충계중고연맹 대회 우승 완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기로 한번 넘어가보면 어? 여기 되게 익숙하신 분이 걸려있는데 일단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셨습니까? 오늘의 권장님은 임재국 권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진사학과의 임재국 권장입니다. 오늘 촬영은 용영검도관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벌써 저희 용영검도관이 지금 개관한 지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겸사겸사 기념하기 위해서 용영검도관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용영검도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장도 빠졌었겠죠? 인테리어 그 1년 사이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호구함을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관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호구 노는 데가 이제 두 곳이 있거든요. 저희 빅비처예요. 더 많이 들어가서 저걸 꽉 채우겠다는. 저희 도장 많이 오셔가지고 꽉 채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호구함을 보면은 많이 좀 차있죠. 시작 단계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작년에 비하면은 정말 뭐 진일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 관원님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될까요? 저희도 100명 도장 말 드려야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주년 기념으로 용영검도관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용영검도관 관장을 맡고 있는 임재구라고 합니다. 짧게 저의 양력을 말씀드리자면 대안검도의 연사 6단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검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실업팀 밟고 올라오면서 그 이후에 사범생활도 여러 군데에서 경험을 쌓다가 2022년도 작년 4월에 인천에 용영검도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용영검도관이 1주년이 되었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소감이라기보다는 아직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분명 발전이 된 건 맞는데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아직 안정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아직 들거든요. 다행히 선생님도 옆에 계시고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큰 무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용영검도관 개관하시면서 공도왕 진사부 채널을 하시게 되셨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계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대안검도가 좀 더 대중화되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 좀 한번 알려보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저희 용영검도관 홍보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용영검도관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고 진사부를 찾아서 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용영검도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과 진사부죠. 누구나 쉽게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진사부를 찾아서 촬영하시면서 많은 도장들을 갔다 오셨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도장은 어디였을까요? 어 아무래도 수석검도관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석검도관을 딱 들어서자마자 아니 문을 열기도 전에 아니 무슨 뭐 트로피 막 이런 게 그냥 인테리어를 트로피 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확 와닿았고요. 네 저희 검도 확진사부 시그니처 질문이죠. 인결구 감독님께 검도란? 저에게 검도란 사입니다. 사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었죠. 검도때문에 웃고 검도때문에 울고 검도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검도 관두고 싶은 적도 있었고 다시 또 돌아와서 검도를 하니까 또 그렇게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검도라는 게 칼검자의 길도자 이렇게 쓰잖아요. 검 하나를 들고 길을 걸어간다.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거를 좀 큰 넓은 의미에서 저에게 검도란 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 검도왕 찐사부 많이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감기가 다시 유행한 것 같아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검도 건강한 검도 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용연검도관 임재국 관장님을 뵙는데요.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용연검도관은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고요. 숭의역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걸리고요. 이난대병원 길건더 맞은편에 현대아이파크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용연검도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부 분들끼리 굉장히 다들 친밀하시고 다 같이 밥도 먹으면서 조검을 하는 자리가 참 많으니까요. 부담 갚지 마시고 운동하러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연검도관으로 오세요. 마치 too much. 고맙습니다. 우유아하다. 안녕하세요. b over ov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